으음 글쎄 쇠내는 이러고 밤을 살 것입니다 쇠내의 시체를 넘기전에는 못 나가십니다요 예 지금 웃음이 나오십니까? 예? 아니 귀하디 귀한 아가씨께서 시점바닥에 불쌍놈을 따라가겠다고 보따리까지 사시고 아이고 안방마님이 하시는데 하신다면 땅을 치고 통곡 하실 일 있지요. 예. 도대체 가문 어딜 간단 말입니까요? 그 얻어먹고 빌어먹을 놈이 어디 있는지 어찌하시고요? 올 거야. 예? 그 사람 나한테 올 거야. 그래서 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. 아가씨 참말로 그러시면 대간만 있게 다 이루고 셋, 넷 죽어버릴랍니다. 예? 안 그럴 거야. 네가 나한테 그럴 리가 있니? 어미야. 어미야. 아이고. 아이고 하늘의 부처님. 땅의 신령님. 터줏대감님. 침탕님. 아이고 우리 아가씨 좀 말려주세요. 아이고.